직업들이니까요. 이게 만선의 기쁨이구나. 여태까지 정글의 곱창까지 와서 국보기 손질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은데? 국보기 손질 이런 건 자신 있어. 국가에 치렀기도 하고. 진짜. 이거 송치, 송치가 살아났다. 이게 바다에 약간 정어리 같은 거. 어, 맞아. 정어리. 야, 이게 제일 맛있겠다. 한 입에 먹게. 저희 스텝이 아까. 뭐예요? 산에서 주운 맛있는 과일이다라고. 감사합니다. 무슨 과일이야? 오렌지 비슷한 것 같은데. 오렌지 비슷한데 딱딱해. 뭐가 향 나는 것 같기도 하고. 반을 딱 잘라 봐봐. 바닥에도 눕고. 이것도 엄청 까딱한데? 이게 오리인데? 어디 가봐. 이렇게 하면 내일 아침에 먹어야지. 떨린다, 떨린다. 고기는 그냥 까서 먹는 것 같았는데, 귤처럼. 아, 뚜껑. 어, 이거 뭐지? 저게 뭐지? 검은 색깔. 망고스틴, 망고스틴. 그래, 망고스틴. 냄새 한 번씩 맡아봐봐. 오. 되게 좋다. 어. 장난 아니죠? 음. 완전 달콤해, 냄새가. 와. 이게 뭐야? 무슨. 망고스틴. 그거 큰 거 아닌가? 안에 씨득, 씨득. 약간 냄새가. 그, 황도. 그 냄새가 나고. 복숭아 맛 나. 이거 많이 따고 싶다. 어디예요? 아, 이거 진짜 비브네. 와, 맛있다. 진짜 맛있다. 와, 새콤달콤한 게. 굉장히 맛있는데? 씨가 많다는 것 빼고는. 맛있다, 이거. 처음 보는 거 알았는데. 여기 이제. 혹시? 혹시? 혹시 그런 거 같아요? 근데 씨앗 있는 과일들이 맛있어. 아까 파파일드 씨앗은. 오히려 이렇게 새콤달콤한 걸 먹으니까 입맛이 더 도는 것 같아. 맞아. 알맹이에서 약간 달콤한 맛이 딱 느껴지는 거예요. 아. 이 맛이 전 그냥 맛이죠. 내가 진짜 상상했던 맛이거든요. 아, 너무 행복해. 아, 너무 행복해. 고기는 되게 징그럽게 생겼는데. 고기는 더 모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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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먹었다. 아, 진짜 맛있다. 아, 진짜 맛있다. 접수봐야 될 것 같아. 어. 이거, 이거 있어. 비타민C. 고기는 더 모아야 돼. 아, 상관없어. 응? 상관없어. 아, 맛있다. 오우. 맛있다. 오우. 오우. 와, 이제 끝난다. 아, 맛있겠네. 와. 물 입은 노른자루. 물 입은 자ый. 물 입은 safety. 물 입을 해야 half cheese. 이거? 저거. 그 부분imC. 해먹는다. 다 익은거지. 오 맛있겠다. 진짜 맛있다. 뼈까지 다 익었겠지? 이거 맛있는 거야. 그렇지, 맞네. 닭고기 먹는 것 같은데. 닭고기라고? 기름에 조화를. 네? 기름에 튀기니까. 맛있어. 맛있어? 적당하게 됐어. 그러니까. 진짜다. 아, 고기 마셔야죠, 예? 기름이 튀기니까. 맛있죠? 맛있다. 딱딱하다. 맛있지?